당기거나 아픈데 없어요? 없어요 소아는 잘 돼요? 네 오늘 화장실 갔어요? 네 몇 번 갔어요? 내가 사다 준 전복죽 맛있었어요? 네 나한테 뭐 묻고 싶은 거 없어요? 어제 어디서 잤는지 오늘 아침밥 메뉴는 뭔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? 봐도에 어저께 그 집에서 사온 초밥 맛있었어요 그리고 그저께 그 집에서 사온 메밀국수도 맛있었고요 그저께 그 집 주인이 직접 끓여줬다고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백합죽은 처음 먹어봤어요 일단 내려주고 그 집 메뉴에 있는 거 다 싹쓸해가지고 올게요 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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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 엄마 이제 다 나은 거야? 안 아파 이제? 응, 이제 안 아파. 다 나았어 할아버지는? 미스스룩 씨 만나러 갔어 고생 많았지? 얘기 들었어 할아버지랑 보미랑 그동안 너네 집에 있었다며? 어 엄마 이 옷 용접발머니가 사주셨다? 그리고 용접발머니가 나 이제 고쳐준다 그러셨다? 아저씨! 아저씨! 아저씨는 떼기떼기 보고싶었어요 아저씨는 안 보고싶었어요? 보고싶었지 하고싶었지 응 나중엔 올게 나중엔 다시 올게 수호 들어갈까? 그래 들어갑시다 오빠 요거요 요걸로 요 국화를 먹으면요 청단이 되시는 거예요 가만있자 여기 이거 파란띠 보이시죠? 이게 바로 청단이에요 청단 따라해보세요 청단 이게 청단이에요 미스 송씨 아휴 우리 오빠는 영특하기도 하시지 그냥 세 개를 가르쳐드리면 네 개를 아신다니까는 오빠 보자 피가 다섯 끝에 청단의 세 끝에 광이 두 끝에 오빠 나셨어요? 오빠 저 고 오실래요? 스톱 하실래요? 몰라요 이런 때는요 고를 하시는 거예요 저 오빠 따라해보세요 고 고 아휴 우리 변곡이 오빠는 그냥 치매 걸렸어도 영어도 잘하시네 네 오빠 이 고스톱이요 치매 예방에 왔다라네요 네 고스톱이 치매 예방에 왔다래요 아휴 아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변곡이 오빠 치매 걸리기 전에 고스톱도 같이 차들이고 그래야 하는데 미스 송씨 조금 더 해줄까요? 아니요 이 판 다 치고요 어머 쌌네 쌌어 아휴 어쩐지 내 먹기가 싫더라니까는 오빠 치세요 오빠 내 똥 싼 거 갖고 계시나? 미스 송씨 똥 쌌어요? 네 여기 똥 쌌잖아요 서울에 우리 형 오라고 그럴까요? 예? 아휴 그 똥이 아니고요 이 똥을 쌌어요 제가요 아휴 엄마 아휴 정말 할망구 보자 보자 하니까 지금 시간이 몇 시야? 한 시간만 놀다 온다 해놓고선 네 시간째야 네 시간째 벌써 그렇게 됐나? 난 1분도 안 된 거 같은데 멧돼지 똥딱 가르다 자꾸 이런 식으로 반칙하면 아예 못 만나라 그런다 내일부터 예 인병할 놈 우리가 무슨 견우 직녀냐? 네 허락 받고 하루에 한 시간밖에 못 만나게? 오빠 일어나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휴 아휴 됐어 엄마는 여기까지 가서 모텔이나 보세요 엄마는 우리 딸 얼마나 컸나 보자 눈도 1cm 크고 커도 1cm 크고 입도 1cm나 큰데? 어떻게 해도 이제 얘기 안 오마? 신기하지? 그니까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줄 땐 안 믿더니 누가 얘기해줬어? 용조 빨머니가 이렇게 해도 안 오마? 엄마 그니까 그렇데도 이렇게 해도 안 옮고 이렇게 해도 안 옮고 이렇게 해도 안 옮고 이렇게 해도 안 옮고 이제 안 오마 엄마랑 꼭 100번만 하자 응 아 간지러워 100번만 하자 엄마 아 간지러워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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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싶었어? 아 나도 아 무거워졌어 알어? 알 얼마나 뭘 많이 먹었는지 이렇게 무거워졌어 어? 너 다이어트해야겠어 이제 아아아아아 키도 컸나? 우리 딸 어디 보자 이렇게 안 하고 아아아아아 엄마 간지러워 왜 간지러워